눈썹 반영구를 받으러 가려고 하는데요. 눈썹 반영구를 받으러 가려고 하는데요. 봄에 여러분 안녕! 김혜입니다. 오늘은 제가 눈썹 반영구를 받으러 가려고 하는데요. 평소에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텀을 두고서 꾸준히 받고 있었는데 오늘 드디어 할 때가 돼가지고 눈썹 반영구를 받으러 갑니다. 근데 독특하게도 제가 가는 이곳은 관상학을 적용해가지고 내 얼굴에 맞는 눈썹을 만들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해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제 하나의 꿀팁! 이건 그냥 저만의 꿀팁일 수도 있는데 저는 반영구 시술을 받으러 가는 날에는 무조건 모자를 쓰고 가거나 아니면 요렇게 후두나 후두지법을 입고 갑니다. 그 이유는 이게 시술을 받을 때 앞머리를 다 까고 받게 되고 여러가지 색소들을 묻혀주시니까 얼굴이 난장판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가리기 위해서 모자나 후두 이렇게 쓰고 마스크를 착용을 한 다음에 그렇게 집에 오고 있습니다. 눈썹 반영구니까 당연히 비포 애프터 영상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 비포 영상 준비했습니다. 킥! 눈썹 반영구를 받으러 가볼까요? 애프터 고고! 본인한테 어쨌든 맞는... 그렇죠. 미적으로 잘 어울리는 게 관상적으로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 관상으로 눈썹 바뀌고 돈 더 벌 수 있나요? 믿고 가면 되나요? 믿으셔도 되는데... 돈 안 들어오면 여기 책임으로 하면 되나요? 하하하하 명예가 높아지고 돈이 많이 들어오는 눈썹을 원합니다. 일단은 시작 전에 눈썹을 그렸는데 여기는 원래 제가 1년 전에 그렸던 눈썹 모양대로 해주셨고 여기는 쌤이 알아서 맞춰서 해주신 건데 저는 이걸 픽하겠습니다. 이대로 갈 거예요. 이제 반영구를 합니다. 제가 색소 바르고 좀 있어야 돼요. 끝! 아까 모나리자에서 눈썹이 생겼어요. 고르게 안 나오고 그래서 거기 톤을 맞추느라고 제가 그전에 했던 반영구로 인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예뻐요 엄청! 대만족! 이렇게 진하게 안 들어가는 것 같아. 내가 망쳐놓은 눈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건 이제 연고! 네 여러분! 저는 반영구를 성공적으로 받고 집에 왔습니다. 아 진짜 너무나도 만족스러워요. 진짜 대만족! 제가 지금까지 받아봤던 반영구 중에서 제일 제일 만족스러운 결과물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심지어 선생님이 굉장히 섬세하십니다. 완벽주의자이셔가지고 될 때까지 마음에 들 때까지 고쳐주시더라고요. 눈썹이 모나리자이신 분 눈썹이 약간 비대칭이다 하시는 분들 눈썹 그릴 때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강추하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